1프로티비 투자도 요즘 꿈도 꿈도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메리츠증권의 문경원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원자력 정말 이게 한동안 굉장히 힘든 주식이었죠 네 투자분들의 마음을 조금 힘들게 했었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에 좀 주목받는 것 같아요 원자력이 아무래도 좀 정책적인 변화가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동안 특히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자력 산업은 거의 죽은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2021년 3월에 유럽에서 EU텍소노미라고 해서 과연 친환경이라는 애매한 단어 안에 과연 어떤 발전원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는 거냐 태양광이나 폭력은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 그런데 원자력이랑 가스는 포함이 되는 거냐 많은 거냐 이런 분류 작업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럽의회 산하의 JRC라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보고서 결과가 3월에 나온 건데 예상과는 달리 원전이 만드는 전기당 테라와트 아워당 사망자 수로 따져봤을 때 또 그 사망자 수가 적고 그리고 탄소 배출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사용용 후 핵연료라고 해서 방사능 폐기물 문제 그것도 땅에 묻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좀 긍정적인 톤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SMR이라든지 신기술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면서 갑자기 원자력 관련주가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원자력 관련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이 대충 뭐뭐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한전기술 한전기술 그리고 한전 KPS, 두산중공업 이 세 기업 정도 여기는 원자력발전소를 만드는 회사인가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계를 해주는 설계? 핵심이네요 설계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KPS는요? KPS는 원자력발전소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를 유지, 정비, 보수하는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중공업이 그러면 짓는 데군요? 직접 짓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거기 안에 들어가는 원자로나 아니면 증기발생기, 터빈 이런 기자재들을 생산하는 이거는 만든 회사예요? 네, 만들고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건 누가 지어요? 짓는 건 건설사, 현대건설 이런 회사들이 짓게 되죠 어차피 건축을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설계도 대로만 지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산중공업에서 만든 그런 거 두산중공업도 사실 EPC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전 관련주, 원전 대표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서 이제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그린에너지로 분류를 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이 됐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막 오르는 것 같지는 않던데 이게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논의가 시작됐던 시점을 기점으로 보면 환전기술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7배까지 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다가 오히려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사실 그동안 선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 한정기술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구나 좋겠습니다 사실 분들 사실 부럽습니다 그러면 그 원자력이 이게 전세계적으로 다시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힘을 받아서 막 짓게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짓다 만 걸 다시 짓냐 마냐 이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새로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막 없애는 걸 조금 천천히 없애겠다 뭐 이런 정도예요? 둘 다인 것 같은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로 많이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좀 친환경 발전원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 원전을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동유럽 쪽은 원전 새로 짓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미국 그리고 일반적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다 60년도 70년도에 착공이 됐었던 것들이에요 이게 수명이 다 되기 시작한 거죠 이거를 뭔가 계속 운전을 한다든가 수명을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대체할 만한 발전소를 짓는다든가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것 정도는 아니고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친듯이 원전을 짓겠다라고 미친듯이? 중국이요? 네 중국이 원자력 발전 비중이 글로벌리 보면 원자력 발전 비중이 평균적으로 12% 13% 정도 되거든요 네 글로벌이 근데 중국은 2%밖에 안됩니다 아 여지껏 안 지웠군요? 네 여지껏 안 지웠습니다 왜? 상대적으로 덜 지은 거죠 중국이 한창 발전소를 지어야 할 시점에 2010년대에 후쿠시마 사태가 2011년에 터지면서 안정성 이슈가 부각이 됐었던 것도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지어야 되다 보니까 발전소를 원자력 발전소는 인허가 과정까지 합치면 오래 걸리나요? 10년이 걸립니다 석탄 발전소를 많이 지었죠 그건 1, 2년이 짓고? 네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석탄 발전소를 많이 지었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력 수요 성장세도 다소 둔화됐고 과거 대비해서는 그리고 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과제가 부상하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증시의 화제는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걸 기존의 원자력 큰 1, 2호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가면 리스크는 줄이고 비즈니스는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원전을 크게 크게만 만들려고 했는데 요새는 조금 더 작게 만들려는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요 이렇게 작게 만들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대표적으로 출력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태양광 폭력이 원자력도 그렇겠지만 태양광 폭력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면 출력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태양광이 많이 비출 때는 전력이 갑자기 많이 나왔다가 없을 때는 갑자기 없어지고 이런 거에 좀 발맞춰서 운전을 해줄 수 있는 보조 전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대형 원전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 껐다가 켰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며칠이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소형 원전으로 만들면 이게 시간 단위로 껐다 켰다가 가능해지겠다라고 해서 소형 원전을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안전성도 높아지고 건설 기간도 짧아지고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이거를 아주 작게 만들게 되면 소형 모듈 원전이 아니라 마이크로 모듈형 원전이라고 해서 MMR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면 좀 먼 얘기이긴 하지만 우주선의 추진원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다 바다나 북극 이런 데에 지어지는데 거기에 전원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자력 추진 잠수삼 같은 경우가 거의 소형 원전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조금 더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발전 시장이 맞춰서 개발하고 있는 게 SMR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SMR은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용화는 다 된 상황이에요 기술적으로? 아쉽게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SMR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SMR이 개발 중인 모델이 71개가 됩니다 글로벌리 모델 종류가? 모델 종류가 그 말은 표준화가 안 됐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아직 설계도도 채 만들지 않은 개념 설계 단계고요 가장 선도 업체로 꼽히는 미국의 뉴스케일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 역시 최초 가동 시점을 2029년으로 잡고 있다 해서 아직까지는 SMR의 개화 단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태양광 폭력을 우선적으로 늘려나가고 빈자리를 대형 원전으로 어느 정도 메꿔나가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당북면은 기존의 원전 플러스 태양광 폭력 이런 정도가 그린의 큰 축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일단은 가장 성장폭이 큰 건 당연히 태양광 폭력 수소 이런 것들이고요 네 우리 중시에서 SMR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요 이 원자력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기업들이 SMR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거는 이제 두산중공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미국의 뉴스케일이라는 업체 이 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기자재를 납품할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한정기술 역시 한국수력원자력이라든지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하에 한국형 SMR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SMR 개발도 잘 좀 해야 되긴 할 텐데 당장 중국이라든지 동유럽에 막 지을 원자력발전소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서 열심히 계약하고 이럴 분위기는 됩니까?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원전 안 한다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수력원자력 쪽에서 체코나 아니면 폴란드 이런 동유럽 프로젝트 쪽에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해봤자 해본 국가라고 해봤자 다섯 국가밖에 안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네,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 다섯 개 국가 정도 되는데 중국, 러시아는 이제 동유럽 쪽에서 약간 지정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약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후보군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이랑 프랑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저희가 약간 납품 단가라든지 싸요? 네, 쌉니다 저희가 그리고 납기 이런 측면에서 좀 우위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빼고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가격 경쟁력 측면과 공사기간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쟁력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꼭 경제성이나 상업적인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 정부와의 관계, 외교 안보적인 고려 이런 것들 좀 많이 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자력 발전소 한기가 사업비가 5조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 어떤 전반적인 노동 창출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발전소 하나에 사업비가 5조 원 5조 원씩이에요? 네, 한기 아니면 한기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가 간의 파워 게임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확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 5월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5월 정도에 한미 양국 간의 원자력 수출을 협력하자라는 어떤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한미 간에? 네, 한미 간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원자력을 최근에 20년 동안 지은 게 한 긴가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겠죠 지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실은 다른 나라와의 어떤 파트너십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까먹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의 어떤 그런 국가의 파워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런 측면에서 파워 게임에도 밀리지 않을 만한 조건을 갖췄다 그러니까 협조할 건 협력하면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형태로도 수주 맞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 기업 하나랑 우리나라 기업 한두 개가 같이 묶여서 또 가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국가의 한 컨소시엄 이런 식으로 국가 단위로 네,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만 그런 경우는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원자로가 수주를 받았는데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기자재를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에서 납품을 한다든가 이런 케이스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대부분 웨스팅하우스 거였죠? 예전에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APR 1400이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70년대인가? 80년대 다 그거였던 것 같아 기억이 아삼무사 나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갈지는 한 거죠 웨스팅하우스 사회에 대한뉴스 나왔던 실제로 그러면 이제 제일 이 원전 관련 회사들이 좋은 모멘토를 받는다는 것은 그 동유럽 쪽에 원전 수주함 이거가 이제 제일 큰 거겠네요? 그렇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EU 텍소노미가 대략 여름 정도에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초안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럽 쪽에서 얼마나 수주 가능한 프로젝트가 늘어나느냐 이런 점에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투자 옵션 중에 우라늄에 투자하자 우라늄? 어떻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중국이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중국 시장은 사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우라늄을 자체적으로 다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입을 하면서 우라늄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 우라늄 ETF가 또 오를 것이다 우라늄도 ETF 있어요? 네 우라늄 방산업체로 구성이 된 우라늄은 저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가 그런 데서 많이 나오죠? 최대 생산 국가는 카자흐스탄이고요 카자흐스탄이? 네 다른 강물에 비해서는 좀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카자흐스탄이 요즘 소요 사태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우라늄 가격이 조금 더 오르기도 했고요 알려주세요 그냥 ETF가 어떤 거예요? 이제 티커로 저도 이제 ETF 전문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만 대표적인 티커가 URE URE 우라늄이랑 비슷한 어감이죠 아 우라늄 에너지 뭐 이런 건가? 네 URE URE 자세한 내용은 뭐 저희 미국이죠? 미국 미국에 상장된 거 네 맞습니다 UEC라는 것도 있댑니다 아 또 알고 계신데 잘 알고 계시네요 네네네 저보다 잘 알고 계시네요 3%입니다 3%예요 우라늄 ETF도 있다 URA도 있다 URA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URA가 아니고 URA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 뭐지? 원전 연구만 하시고 주식 연구 투자해서 뭘 먹어야 되는지는 제가 개별 기업을 좀 리서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ETF에 대해서는 URA하고 UEC 정확하시네요 URE도 있다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아마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요 알려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우라늄 쪽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게 지금 현재 중국에서 지금 미친 듯이 짓는다고 하셨는데 대충 몇 개 정도인지가 혹시 나왔습니까? 아니면 네 뭐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닌데요 이제 국가 기관이나 아니면 좀 공신력 있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건 뭐냐면 2035년까지 앞으로 대략 15년 14년 정도 동안 150기를 짓겠다 150기? 2년간 10개, 11개씩 이렇게 짓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좀 말씀드리면 글로벌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게 5개, 6개입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중국만 10개씩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규모인 거고 아니 그거 다 해변까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쪽 아니야 이쪽? 다 우리나라 쪽인데 그러면 네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으로서 그런 점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동해안 쪽에 아마 많이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의 동해안, 우리나라의 서해 맞다운 150기이면 그중에 차고 더러워 아 뭐 이렇게 많이 짓어 짜증이 황나네 갑자기 아 1년에 10개씩 떼들 짓는다 이거죠? 네 뭐 아직 이제 공식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아니 최소한 저 황해 연안에 지으려면 10개 중에 3개는 한정 KPS 오라고 그러고 두산중국 오라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적어도? 저도 저의 연안에 지으려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중국 시장에서 해외 기업을 받아들인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네 아 이거 꽃게 이거 못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안 오는 대신 그게 오는 거야? 네 여튼 뭐 잘 짓긴 해야 될 텐데 근데 뭐 지금 현재 계획이 그런 거지만 나중에 또 상황에 따라서 아니 걔네는 한다면 하잖아 아 그래요? 맞습니다 뭐 일단은 계획이 그런 거니까 석탐 발전 이런 거 다 폐기하고 이제 원자력이랑 이렇게 간다 아니 왜냐면 이제 하도 이제 공연이 뭐 또 탄소프리 뭐 하라니까 일단 탄소프리에는 그거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탄소에는 그렇겠죠 원자력은 네 원자력 탄소 배출량이 거의 태양광 폭력이 비견해도 될 정도로 낮고요 근데 전에 한병하 위원이 와서 영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거기 영국 정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낸 게 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too dangerous too expensive 이렇게 딱 썼다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경제성이 영국은 경제성이 없고 다른 데는 경제성이 있죠 사실은 영국도 기존에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왔던 게 사실인데 최근에는 조금 스탠스가 많이 바뀐 게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의 전반적인 스탠스가 바뀐 게 천연가스나 아니면 석탄 가격이 최근 1년 동안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변동성 그리고 가격 상승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원자력이 오라니움 가격은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낮거든요 그리고 변동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비용을 감안을 하더라도 경제성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런 걸 경험해보다 보니까 스탠스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도 한 10년 되니까 이제 좀 잊어버려 가고 사실 그 직후에는 뭐 완전 절대 안 잊을 것처럼 모든 나라도 있는 것도 다 다른 것처럼 했죠 네 거의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URA 우라니움 ETF는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었고 아 10분의 1 토막 네 10분의 1 토막이 났었고 전반적으로 원자력 산업이 많이 죽었었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EU 텍소노미 그리고 천연가스 석탄 가격의 상승 뭐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뭐 일부 제조묘형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투자의 세계에서 ESG가 화두잖아요 맞습니다 그 ESG의 이에 원전은 어떤 스탠스인가요 투자자들은 원전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ESG에 부합된다 이렇게까지 가나요 그거를 사실 결정해주는 게 각 국가의 텍소노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그거는 사실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EU 텍소노미는 현재 초안에 따르면 원자력을 친환경 발전원으로 인정하는 제한 조건이 있지만 그런 방향이지만 우리나라의 K-텍소노미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을 현 상황에서는 배제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에 신규 발전소를 많이 짓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추진 중인 빌드백 베터라고 하는 인프라 패키지 안에도 원자력 기존 원자력에 대해서 발전량당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존 거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력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현재인데 앞으로 어떻게 간다고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원자력 20%에 수력 15% 화력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원자력이 대략 25% 석탄이 30% 석탄이 30%예요? 네 석탄이 아직도 많고요 그리고 LNG도 한 30% 정도 될 텐데 그런데 앞으로는 205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70%, 80%까지 올리겠다 그 얘기는 LNG랑 석탄은 안 한다? 네 지금 UN에 제출한 저희 NDC라고 하는 탄소 배출을 어떻게 저감시키겠다라는 계획에서 사실 A안, B안이 있는데요 가장 강한 걸로 보면 재생에너지를 70, 80%까지 올리고 원자력은 한 6% 정도 나머지는 수소터빈이라든지 이런 걸로 채우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네 한국전력은 어쨌든 에너지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실 테니까 한국전력은 지금 이런 분위기를 당연히 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정부의 방향대로 네 한국전력은 사실 수출 사업의 비중은 굉장히 미미하다 보니까 국내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 지어지느냐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몇 퍼센트나 가동을 하느냐 원자력의 이용률 이런 이슈가 중요하게 될 텐데 그런 것은 사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애널리스트로서 가장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정책 방향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불확실하게 지금은 훨씬 더 어렵지 지금은 사실은 앞으로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시나리오들을 좀 쓰고는 계시겠네요 누가 되면 이렇게 되겠다 누가 되면 이렇게 되겠다 네 제 마음속에는 지금 시나리오가 몇 개 있습니다 쉽지 않으시다 산전주가는 어떻게 봐요? 현재로는? 현재로서는 일단은 원자력도 원자력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전기요금 네 전기요금입니다 LNG 가격이나 석탄 가격이 정말 미친듯이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거에 비교해서 요금은 안 올랐거든요 최소한 이번 1분기까지는 동결이기 때문에 아마 4분기, 1분기 실적도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조금 그 적자폭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한국전력의 투자 의견도 홀드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홀드는 사지 말라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지금 살 필요는 없다 네, 매수 시점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 사서 먹기 쉽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아니, 홀드라는 말이 약간 어이가 홀딩해라 사서 갖고 있어라 가위를 홀딩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업사이드는 조금 제한적이다 그 단기적이라 하면 6개월? 네, 3개월, 6개월의 타임프레임으로 살펴봤을 때는 업사이드가 제한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런 친환경 비용, 원자재 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PBR이 거의 0.3배 이하 0.2배에서 0.25배 사이에서 머물고 있는데 글로벌 유틸리티 주식은 거의 0.5배 이상 최소한 1배 이상도 받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공은 어때요? 가스공사 가공은 현재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본업 자체도 유가가 올랐을 때 그리고 금리가 올랐을 때 천연가스 유통 사업의 마진이 개선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유가 많이 오르고 있고 금리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회사 중에 해외 자회사 중에 천연가스를 채굴해서 판매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의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이번 4분기 그리고 다음 1분기까지도 차례차례대로 좀 이익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스 LNG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국제 가격이 올라가면 가스공사는 그거를 비싼 가격에 수입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가스요금이라는 게 거기에 바로 전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떤 구조죠? 일단은 가스가 오르면 보통 가스 수입 가격은 사실 가스가격 자체보다는 유가에 연동이 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스 수입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요금은 안 올려주지 않을까 하지만 대략 가스 판매량 중인 대략 70%를 차지하는 산업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달 단위로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민수용이 사실 문제이긴 한데 기재부에서 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는 한데 하지만 민수용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가스 요금을 올렸다고 치고 미수금으로 잡고 손익계산서에는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손익계산서에는 요금을 올린 것처럼 이미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미수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걱정이 따라서 드실 텐데 이거는 나중에 유가가 떨어졌을 때 가스 요금을 좀 덜 내린다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가스공사는 우리나라 국영기업이잖아요 예를 들면 도시가스 회사들이 있잖아요 경동도시가스도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가스 용처별로 다른데요 저희가 쓰는 정말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에서 쓰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삼천리 서울가스 부산가스 지역별로 소매가스 업체들이 있고 그 업체들에게 가스공사가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도매사업자인 셈이죠 발전사 가스 발전사들한테는 직접 공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국제 LNG 가격이라든지 가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가스공사의 이익이 연동해서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 이런 거는 본업과는 별개로 유가나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실적이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유가나 가스 가격이 올랐을 시에 전반적인 재고 자산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의 자산 규모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책정을 해주는 한국가스공사의 적정 투자 보수도 따라서 올라가게 돼요 총괄원가제라는 다소 복잡한 메커니즘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본업도 수혜를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에너지라든지 유틸리티라고 우리가 분류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 연구원님이 제일 좋게 보는 탑핵이 어떤 겁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CS 윈드 폭력? 네, 폭력 저번에 제가 3%에 나와서도 폭력 관련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산업이 성장성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증서를 통해서 매출액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또한 미국에서 빌드백 배터라고 하고 있는 친환경 발전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공격적으로 제공을 하는 법안이 현재 통과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모멘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풍력 보면 블레이드가 있고 터빈이 있고 타워가 있고 하부 구조물이 있잖아요 그중에 터빈 만드는 데죠? 터빈 1등이죠? 아, 저, 저, 타워 네, 맞습니다 타워를 지지해주는 이 기둥 타워, 아니 그러니까 터빈을 지지해주는 타워죠 타워를 만드는 업체들 중에서 거의 이제는 글로벌 마켓시어가 20% 가까이 되는 1등 업체이고요 최근에는 그 증서를 통해서 그 마켓시어를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동국은 어때요?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제가 이제 커버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 그 마켓시어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CS 윈드보다는 조금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 진출도 CS 윈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가 있고 네,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도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내수 물량도 꽤 많은 편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이제 증설 계획도 좀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때 그 저 우리나라 국산, 우리나라 업체 중에 터빈 만드는 회사 중에 유니슨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회사도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많이 빠지고 그랬던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풍력 쪽인데 일단은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풍력 터빈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타깃 시장을 국내 시장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 풍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해외 풍력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태양광 시장 대비해서 성장이 조금 더딘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이 어떤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좀 개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 좀 본격적으로 투자에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계 글로벌 풍력 업체들 예를 들면 웨스테드라든지 덴마크 선도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들 주가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글로벌리 보면 폭력 발전소를 만든 오스테드 아니면 터빈을 만드는 베스타스 그러니까 덴마크 회사죠? 네 덴마크 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철강 가격이 급등 그리고 운송 이슈로 인해서 원재료 비용이 너무 뛰어버리면서 그리고 이게 판가에 전의가 안 되면서 실적이 좀 많이 깨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철강 가격이 최근에 안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원재료 비용이 좀 후행적으로 판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베스타스 지멘스 가메사와 같은 회사들의 실적도 4분기, 1분기부터는 개선되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폭력 시장에 대한 투자 센티먼트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온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원전 얘기로 시작을 해서 또 에너지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봤죠 이게 유틸리티 업종이 한 번 딱 상승 곡선을 그으면 또 상당 동안 이어지는 그런 아 그래요? 어쨌든 근데 신재생에너지의 지금은 조금 소강상태? 맞습니다 조금 이제 약간 조정기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부진 그리고 미국에서 뭔가 생각보다 정책이 안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친환경 정책이 정말 세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 나오면서 자꾸 좀 주가가 밀렸던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도 상당히 많이 아쉬웠었고 그런데 이 원재료 가격의 안정화로 인해서 실적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또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빌드백 배터라고 하는 친환경 법안이 상반기 중에 통과되려고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기대여서 지금은 정말 이제 투자해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 같은 거 풍력태양건강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사실은 원자력으로 모셨는데 뭐 한전, 가스공사, 또 풍력까지 막힘이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잘 좀 오세요 많이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메르스 증권의 문경원 수석연구원이었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